오늘도 김대리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네요. 아니도 마셨네요. 김대리! 수동이의 모험! 약수동이는 아무리 독한 술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마시기만 한다면 절로 낳는 약수동 해장음료가 있어. 약수동 해장음료인은 친환경 단백질과 숙취, 피로회복에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 그런데 얼마 전 이 약수동 해장음료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도둑맞았어. 수동아, 네가 이 재료들을 되찾아줄 수 있겠니? 오, 딸기다! 약수동 해장음료에 상큼한 맛을 더해줄 딸기! 딸기 득템! 어깨나무 몰이다! 독소 아웃! 숙취해소에 효과적인 헛개혈매 어깨혈매 득템! 비로회복에 좋은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득템! 백년초문이다! 백년초 득템! 숙취해소의 꽃! 속쓰림과 위통을 완화시켜주는 백년초! 약수동 해장음료에 열대과의 맛을 더해줄 파인애플! 대장 쌍별 기쭈람이다! 오! 곤충에서 추출한 친환경 단백질! 이 아이! 트로틴! 약수동 해장음료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을 획득했어! 김대리! 약수동 음료덕에 내일이 걱정 없겠어요 약수동 해장음료! K! 괜찮으셨 win 20 14 21 22